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일 최고치를 기록한 오늘입니다. 다시금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전염 능력이 10배 강해진 변종 바이러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만 해도 23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미국 내 경제 재개방 속 절반에 달하는 주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거리 두기도 무시했던 20, 30대 젊은 층들이 대거 감염되면서 젊은이들이 가장 큰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발목을 잡는 미국의 젊은이들, 미국은 다시금 코로나19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내 주요 소식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내 20, 30대 젊은 층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거리 두기 무시 등 안전 규정을 지키자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됐습니다. CNN 방송, CNBC 등 미국 내 언론들은 일제히 플로이다 주를 위시로 텍사스주, 조지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확진자가 늘어난 가운데 20, 30대 젊은이들의 감염 환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스 캐러나 주만 해도 21살 이상, 30살 미만 젊은 환자들이 신규 환자의 약 18%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안전거리를 무시했고, 해변에서, 또 거리에서, 또 유흥주의점 등에서 마스크 등도 쓰지 않은 채 부둥켜안고 파티를 가지는 등 그야말로 코로나19 관련 안전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미시피주 한 대학교 내 사격클럽에서 신입 회원 모집 파티, 집단 발병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정부 관리들은 코로나19의 환자 증가 원인으로 검사량의 확대를 지목하게 됐지만, 코로나19에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주된 평균 연령층은 47살로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며, 20, 30대 젊은이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검사량의 확대와는 연관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20, 30대 젊은이들은 검사도 하지 않지만 무증상자도 많아 이들 감염이 결국 부모나 고위험군인 노년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내 10여 개 정도 주위에서 경제 재개망에 따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미국 내 절반에 달하는 주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새로 발생하는 확진자들은 주로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젊은 층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플로리다 주와 같은 곳에 감염 사례가 대부분 20대에서 40대 미만 사이 젊은 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증가세가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유럽과 에이시아에서 2020년 초 급격히 증가했다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한 양성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전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게 착용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마스크와 관련된 공중보건 권고안이 조만간보다 더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